사냥과 원망과 정성을 다해 기도와 주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말씀 속에 권능으로 임하시니 사랑으로 안아되자 우리의 생명 모두 다해 주님을 사랑하며 한국교회를 보호하고 세상을 보호하는 말 온 세상에 두 손을 번쩍 들고 주의 사랑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모세처럼 시대를 향하여 기도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다시 한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이니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날이니 날이니 일어나 새벽에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태국을 깨우리라 일어나 새벽을 깨우리라 이리워